저 지금 도전 들어갔거든요? 체육교육과, 스포츠과학과 도전 들어갔거든요? 지금 박사 안 하면 도전 한번 이나대학교 체육교육과와 스포츠과학과 누가 이기냐? 야 너는 한 명 빼. 언니 한 번 빼. 언니 한 번 빼. 언니 여기다가 라인업 해. 라인업 해? 제대로 하네. 라인업 하자. 라인업 하자. 진행해 주시고. 저쪽으로 라인업 해 주세요. 수고한 조끼 입어주시고요. 앵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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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글. 오케이 오케이. 어 저희 전략 같은 거 없어요? 자 저희 대본에. 체육교육과. 체육교육과. 스포츠과학과. 닭싸움. 언니 쫄래요 쫄래요? 쫄래요? 오케이. 오케이. 심판견 MC 해주세요. 야 루 저게. 이거 풀리면 안 돼. 오케이. 오케이. 해봐요. 하나 둘. 슬라임. 자 준비해 주세요. 이걸 이런 거 다 뺐죠? 범인. 범인도 하나요? 펀치 없죠? 오케이. 자 준비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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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뇨. 손 한쪽이라도 풀리면. 3. 2. 1. 시작. 2. 3. 여러분. 10. 10. 10. 10. 11. 10. 9. 10. 아악! 30점 와주니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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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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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번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. 야 다음에 돈벼야 돼. 그냥 반짝으로 해요. 안 되겠어. 자 이렇게 장비를 착용을 해보겠습니다. 예뻐요 예뻐요. 이거 저거 귀여워. 너무 많이 났어. 이렇게 이렇게. 네 여기서 이렇게. 언니 언니 어깨 쓰세요. 언니 어깨 쓰세요. 언니 어깨 쓰세요. 댓글로 많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. 자 여러분 여보세요 저기요. 자 인사이드로 하는 기본기업. 왜 팔을 번데이죠. 장비가 얇은 것 같아. 빨리 하고 갈라고. 뭔데. 덕평 속도 임 create. 뭐 절어? 갈등. 사이드 리신. 갈등 갈등. 3개가 너무 burk. 왜 젤링해요. 왜 젤링해요. 왜 젤링해요. 왜 젤링해. 왜 젤링해. 도와래. 사람들이 개젤해. 저 젤링한거에요. 자 여기여기 요이 상! 런 다음 사람 감사해요 조회수 많이 나오겠네 저 데뷔하고 싶습니다! 수고하신 윤지연님께 라이키 양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었던거 아니죠? 진짜 안 신었어요 새거 새거 기록팀 기록팀 여러분 축구하신 여러분들 2019년도 6월 1일 2일 효창운동장에서 2019년 서울권 대학축구 클럽 리그가 열립니다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바나나있는데 바나나 바나나 자 잘 나오는거야? 여러분 바나나 이제 방송 접으시죠 자 이제 저희 다음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파이 파이 뱀